자 이케님 미션 지금부터 녹화 들어갑니다 이케님 미션 테란 나오면 6만원 풀토 나오면 4만원 저그 나오면 2만원 그런 다음에 경기 이기면 따블 지면 반값 쫄리면 포기하라구요 남장 곱니다 무조건 가는 스타일이라 갑니다 제발 테란 제발 테란으로 제발 테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그다 살이 왜 저그 이러면 테란 걸리던데 가자 아 치솟아 아 아 사내밤 이거 사내밤 방송을 아시네 방송을 아는 사람이었어 자 침착하게 여러분들 쫄렸죠 자 사내밤 과연 자 제가 이제 그 제가 제가 어떤 종족이 걸리는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테란이 걸리면 6만원이에요 쿨톡 걸리면 4만원 저그 걸리면 2만원입니다 아 떨려 오 됐다 됐다 갑니다 저그 이러면 테란 걸리더라구 이러면 테란 걸리던데 진짜 이러면 테란 걸리던데 제발 루 루 루 루 루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배럴 없어요 진짜 와아 여기서 지면 반값이죠 오케오케오케 오케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길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그가 딱 걸리냐 진짜 와아 와아 진짜 세상에서 진짜 운 젤 없어 진짜 와아 진짜 나만 운 없어 뺀다 뺀다 저도 못 먹어 침착합시다 여러분 침착합시다 침착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침착합시다 과연 사리망은 어떤 빌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빌드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갈리는거거든요 운영차이가 자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자 여러분들 침착해요 아주 침착하게 게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내발 멀티 아이구 빌드 졌다 도화종 빌드 졌구요 도화종 빌드 발렸고 어 아뇨 아 그와중 빌드 갈렸네 진짜로 아 이것이 별로인데 아니 가스... 아 왜 돈이 안 남지? 이거 레어로 올렸어야 되나 바로? 제발 잡아라 한방 아... 질 것 같은 느낌 뭐지? 어? 안 눌러졌어 큰일이다 진짜 큰일인데 오 진짜 잘 쐈다 진짜 잘 쐈다 발업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쐈어 더운이 더 뽑는다 손꼽까지 치우겠니요 어? 아... 아... 심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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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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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짐 딱 떨려 이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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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누구 탑에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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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